고마워하신 구독자 여러분들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 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몸의 장기들이 다 소중하죠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 간이라는 것이 증상이 빨리 나타나지 않는 장기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망가지고 나서 발견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요 우리나라 10대 사망 원인 중에 간질환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암이잖아요 암 중에서도 두 번째가 바로 간암입니다 그리고 또 간암의 70%가 또 비염간염 보균자가 만성간질환으로 가면서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떤 증상이 있으면 우리가 빨리 간검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자주 검사해야 되는지 이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간에 대한 검사를 자주 받으면 좋은데 근데 이런 증상이 있으면 더 빨리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피로감입니다 피로감 사실 몸에 기력이 쫙 빠지고 갑자기 몸살기가 있고 몸에 기운이 없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지만 일단 첫 번째로 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급성간염 때문에 간의 수치가 갑자기 올라가가지고 몸에 힘이 쫙 빠지고 몸살기처럼 나타나고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만성적인 피로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평소랑 다르게 술을 한 잔만 먹어도 옛날같이 해독이 잘 안 되는 것 같이 느껴지거나 또는 뭔가 활동량이 적은데도 자꾸자꾸 피로감을 느낀다 한다면 간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를 빨리 생각해서 검사를 받아 봐야 되는 첫 번째 증후가 바로 피로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소화기의 어떤 증상입니다 예를 들면 식욕이 떨어지거나 자꾸 속이 매스꺼워서 밥을 못 먹겠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이런 증상이 있으면 대부분 우리는 위를 먼저 생각하죠 그래서 뭐 식도나 위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내시경만 받을 경우도 있겠지만 그와 함께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간입니다 간 기능이 안 좋아져도 이런 증상이 똑같이 나타나거든요 특히나 막 매스꺼리고 밥을 잘 못 먹겠고 원친 것 같고 식욕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다 간이 나빠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진료받으시고 간 검사를 받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피부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뭐 습진이 자꾸 나타나거나 또는 피부 트러블이 자꾸 생긴다 없던 게 자꾸 생긴다 그러면은 간에 문제가 있어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한번 간 검사를 받아보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는요 간이 있는 부위가 아시다시피 오른쪽 갈비뼈 아래쪽에 있지 않습니까 이 부위가 뭔가 좀 묵직한 느낌이 든다 또는 통증 또는 무겁게 느껴진다 이런 느낌이 든다면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죠 왜냐하면 사실 통증이나 이런 거 심하게 나타나지 않으면서 이런 느낌으로만 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또 다섯 번째로는요 심하게 간이 나빠지면 황달 생기는 거 아시죠 황달은 이제 빌리루빈 수치가 높아지면서 이제 노랗게 변하는 건데 가장 먼저 변하는 곳은 어디냐면 바로 눈에 흰자입니다 공막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좀 뭔가 누래지는 것 같다면 공막을 먼저 보시는 게 좋아요 눈 흰자이가 희지 않고 노란색으로 변한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곳이 거기기 때문에 빨리 확인을 하셔서 검사를 받아 봐야 되고요 그리고 황달이 심한 경우는 소변 색깔도 달라집니다 소변이 아주 짙은 갈색으로 변하거나 심하게 변하면은 거의 붉은색처럼 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빨리 검사를 받아 보셔야 된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정말 간이 많이 망가진 분들은 그렇죠 복수도 찰 수 있고요 간경화까지 가면 여러가지 증상들이 생기죠 그런 증상이 생겼으면 이미 많이 지나간 거지만 그런 증상이 있다면 빨리빨리 검사를 받아 보셔야 되죠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증상들 사실은 굉장히 특징적인 증상도 있지만 bt기질적인 증상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증상이 있다면 빨리빨리 검사를 받아 보시는 것이 좋고 사실 증상이 없다면 검사를 안 받아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증상이 없더라도요 이 간이라는 것은 침묵의 장기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많이 망가졌을 때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미리미리 검사하면 좋겠죠 그래서 증상이 전혀 없는 분들은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검사를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B형 간염 보균자나 또 C형 간염 보균자인 경우는 6개월에 한 번 또는 그보다 더 자주 약단 활동성인 경우는 선생님과 상의하셔가지고 3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검사를 자주자주 받으시는 것이 훨씬 더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검사를 할 것 같습니까? 병원에 가시면 당연히 혈액 검사와 함께 초음파 검사를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또 영상으로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병원에 간 검사하러 갈 때 이것만 꼭 알고 가세요 라는 제목으로 올려드린 것이 있으니까 꼭 한 번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이런 증상 잘 생각하셔가지고요 언제나 간 검사 좀 자주 받으셔서 더 나빠지지 않게 잘 관리하셔가지고 더 건강한 간으로 건강한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